뿜뿜뿜뿜 알콩달콩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능부사관학교 2를 촬영하러 전주에 와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촬영까지 3일 남았거든요. 전주 와서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쪘는데 그 3일 동안 좀 참아볼게요. 아 빨리 밥 먹고 싶다. 지금은 포스터 촬영을 하러 가진 중입니다. 오늘 학교차도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밤을 두 개나 들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농부사관학교 포스터헛 날이에요. 오늘은 웃길 수 있나요? 멜롱 멜롱. 마지막으로 곳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을 더 반짝반짝 하게 해주고 싶어서 밤하늘이 되고 싶어서 고맙습니다. 당연히 고맙습니다. 당연히 고맙습니다. 당연히 고맙습니다. 당연히 스태프들 기사님들 우리나라 기사님과 스태프들 고맙습니다. 너무 진지합니다. 우리 팬들이 이렇게 저를 위해서 너무 귀엽습니다. 앞으로도 화이팅 하겠다. 오늘 촬영은 여기서 끝! 저는 이제 놀러 갈 건데요. 이미 고생 많았어요. 촬영하는 게 더 고생했어요. 네. 저희는 가만히 있었는데. 안녕. 고생했어. 끝! 몸이 좋는 컨디션 어떠신가요? 몸이 좋는 컨디션 어떠신가요? 뭐예요? 누가 컨디션 좋아서요? 컨디션 어떠신가요? 컨디션 어떠신가요? 아 진짜요? 안녕. 우와! 오늘의 촬영은 오늘의 촬영은 안 돼. 안 돼. 무거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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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억 예쁘다. 무거운 거. 확인할게요. 이거 어떻게 생긴 거. 추억. 추억. 꿈속에서 이제 주석이와 결혼을 끝난 한별이의 촬영이 끝났습니다. 아무튼 이제 밥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뒤에 누가 만져요. 귀신인가봐요. 나랑 결혼을 줄래? 감자이가 시원했으면 좋겠다. 듣고 있다가 달려온다. 네. 네. 혹시 방금의 안무는 무엇의 안무인가요? 귀. 귀. 네. 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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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아. 멍아. 농구사관학교의 마지막 촬영신을 남겨놓고 소감이 어떠신가요? 멍.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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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 왜! 뭐라고요? 대답해줄래? 응응. 자! 우와! 수고하셨습니다! 네. 뿜뿜뿜포터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이제 전주맛차를 하고 있습니다. 농구사관학교 원대 팬분들과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너무 관중분들이 너무 재미있게 저 촬영해주셔서 끝까지 잘 마쳤습니다. 그러면 농구사과 함께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에이퀸퀸퀸이 앞으로의 활동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템포 뽐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